차 좀 빼주세요. 차를 어떻게 빼줘? 선생님? 진짜 할 수 있죠, 근데? 일단 타요. 안 되면 바꿔요? 자, 이거 당기고. 브레이크 잡아놓고? 어, 잡아놓고. 얘 당겨요? 근데 혜진 씨한테도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저는 좋아요. 그럼요, 얘. 아, 이거 매너 있게 뒤를 잡네. 재밌어요? 재밌어요, 대박. 뒤에 타는 것도 재밌는데? 그래요? 야. 우리 은근히 오토커플룩이야, 지금. 그러네. 마을도 되게 잘 통했고 좋아하는 것들이 이렇게 맞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. 지금 되게 설레일 것 같아.